이덕훈 전 우리은행장이 수출입은행장에 선임됐습니다. 옛 재무부 출신의 관료인 모피아가 임명되지 않은 것은 1993년 퇴임한 이광수 전 행장 이후 21년 만에 처음입니다. 하지만 금융권의 대표적 친박 인사가 선임됨에 따라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질 전망입니다. 이 행장은 대한투자신탁사장, 우리금융지주부회장, 우리은행장, 금융통화위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는 서강대 동문으로 금융권의 대표적인 친박 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강바른금융인포럼, 서강금융인회 등에서 활동하는 서강대 금융인맥의 핵심 인사입니다. 수출입은행노조는 대통령 선거캠프에 있었다고 낙하산으로 내려보내서는 안 된다며 출근저지투쟁에 나섰습니다.